내가 녹음해 줄라 하니까 막 해달라 그래 알았지? 네 왜냐면 내가 또 다음주에 못 오면 또 내 마음이 또 안 좋잖아 나하고 같이 하고 저에 가서 온팡도 배워요 아 동방이 시작 아 동방이 군자지국이오 예의지방이라 십실지읍에도 충신이 나고 실세아이도 유고제를 일삼으니 어찌 불량한 사람이 있으려 많은 전라 경상 충청 삼도 얼음에 놀고 형제가 사는디 놀고는 형이요 흥분하우라 놀고란 놈이 보니 심술이 사나운데다가 그 착한 동생을 쫓아내야 되었는디 어찌하면 쫓아낼꼬 그 착한 동생을 쫓아낼 생각으로 밤낮 집안에 들어앉어 심술 공부를 하느니 꼭 이렇게 얻은 것이었다 대장군방 볼목 꺼고 삼살방원 이사곤 그 오구방에 다 집을 짓고 불붙는 내 부채들 오방에 다 말툭 박고 길가는 광인 양반 채굴을 뜻이 붙들었다 해가 지면은 내어 쫓고 초라니 보면 딴 낯 찍고 거사 보면 소구도적 의원 보면 침도 적질 양반 보면 관을 찍고 다 큰 큰 애기 곱탈 수절 과부는 모함 잡고 우는 애기 팔가락 빨리고 똥 눈은 넘추지앉히고 제주병에 오줌 싸고 소주병 피삼 놓고 새만 건 편자 끊고 새갓 보면 딴 띠 띠고 완전 뱅이는 택견 곱사댕이는 돼지 봐 놓고 봉사는 똥 치러고 에벤 부인은 배로를 차고 길가에 허방 놓고 옮기 전에 다 말 달리기 비단 전에 다 물을 줘 놓고 이놈이 심사가 이래 놓았니 삼강을 아느냐 오류로 가고 오류로 놀라느냐 이런 모질 모촉한 눈이 세상 천지 어디가 있더란 말이냐 삼강도 모르고 도륜을 놀라느니 어찌 경제의 윤긴들 알리가 있겠느냐 하루는 비오는 날 마다리 성음을 내어 요마라 홍고야 너도 들고 가는 놈이 견말에 손 놓고 서리 맞은 구낭이 모양처럼 슬슬 다지는 꼴보 싣고 밤낮낮내밤 무슨 인마 너여 자식새끼만 돼야지 물도 터락처 터고 날만 못살게 부니니 보기 싫어 살 수 없다 그러니 너도 물부터 나가서 사러 봐라 홍고가 이 말을 듣던 이 말은 아이고 영님 동생을 나가라고 하여 여부 형님 동생을 나가라고 하여 어느 곳으로 가오리까 갈 곳이라 일러줘 이어가 동동선은 봄에 어느 곳으로 가면 살듯어 지리산으로 가오리까 백이속지에 추려 죽던 수양산으로 가오리까 일러 내가 너를 갈 곳까지 일러주랴 잔소리 말고 나가거라 흥보가 기가 막혀 안으로 들어가며 아이고 여보 마가루라 형님이 나가라고 하니 어느 형이라 걸러 걸며 버릇밟습니다 남이라고 안가것소 자식들 챙겨오 큰 자식아 어딜 갔나 둘째 놈아 이 길이 오너라 이 사짐을 챙겨주고 놀부 앞에다 들어 서서 형님 갑니다 부디 안정이 없이요 오냐 잘 가보라 흥보 신세 흥보 신세 볼짝 시면 울며 울며 나가면서 아이고 아이고 내 신세야 내 신세는 왜 이러고 부모님이 살아계실 적에는 니가 내 것이 다툼 없이 평생을 보이고 없이 먹고 있고 쓰고 남고 쓰고 먹고 먹고도 있고 남고 쓰고 먹고도 있고 남고 쓰고 먹고도 있고 남고 쓰고 먹고도 있고 남고 세상 부은 별을 내가 먹으든 전입만은 흥보 신세가 일조의 기대들 줄을 기신님들 한국을 알겠느냐 여보소 만누라 어느 곳으로 갈까 아서라 산주로 가자 전라도 난 진리산 경상도는 태백산 산중해가 사자은이 백물이 곧 서서 살 수 없고 아서라 도강으로 가자 일은산 이강경이 삼보주사로 섬기 도방해가 사자은줄 비린내 지구어 살 수 없고 아서라 서울 가서 살자 서울 가서 살자 언니 경우를 모르니 따로만 맞고 중채한 농도가 사자은이 양발을 들여 쉬어서 살 수가 없으니 어느 곳으로 가면 살뜻통 아따 퇴직하면서 참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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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아따 퇴내 퇴야 그저 퇴직어내 그럼 그럼 저런 성연동 복덕촌을 담고여 고세 다시 멀지 철모르는 야식들은 음식노래로 늘어난 뒤 떡 달라는 놈 밥 달라는 놈 값심으로 졸을 적에 흥봉공사들이 썩 나앉이며 아이고 어머니 이 자식아 너는 어찌 요새 고동부살이 목성이 나오느냐 어머니 밤이나 낮이나 불면증으로 사망하는 흙은 서블이 있소 니 서블이 무엇이냐 마련아 해보아라 나는 배고프 것이 제일 섰더라 어머니 아버지 공론하고 나 장군가 돌려주 내가 장군가 바빠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누워 생각하거니 어머니 아버지 손잡아 누워 갑니다 흥봉하라 이 말 듣던 이 기가 막혀져 고정 고정 이놈아 야이 이놈아 맑으라 내가 아무리 홍새가 꽃 보강변 이 장대가 여태 있으며 정같은 흙을 곤면매기고 어디겐 자식을 벗기고느냐 못매기고 못입히는 흙을 곤면미 간장이 다 녹는다 너무 늘어지게 하지 말고 가쁜가쁜은 예요 진양교도 다시 해봐 빨리빨리 좀 조그맣게 좀 이렇게 천천하게 해야지 오바를 대자 뒤로 드러넣지 말고 시작 왔다 이놈아 야 이놈아 말들어라 내가 정세가 입고 보면 이제 언니가 곁에 있으며 기다리고 중앙가정을 못매기고 어린 자식을 벗기고느냐 못매기고 못입히는 흙을 곤면미 간장이 다 녹는다 이렇게 몰아서 해야 돼 너무 양이 주로 그냥 드러눕지 말고 무장양 옷을 잡아서 끌어눕지 말고 흥보가 하시니라 흥보가 밖에서 들어오며 여보 마누라 없이 사는 살림에 날마다 눈물만 짜니 무슨 대신 그러지 말고 그렇게 말하지 마봐 여보 마누라 역시 사는 살림에 날마다 눈물만 짜니 무슨 재수가 있겄소 이렇게 말하지 마라 흥보가 밖에서 들어오며 흥보가 밖에서 들어오며 여보 마누라 역시 사는 살림에 날마다 눈물만 짜니 무슨 재수가 있겄소 내 눈에 좀 판다 어린다 음뇌를 못하시나요 환자가 좀 어마한테 만장섭이나 얻어야 초음이 어디로 구하지 않겄소 내라도 안해줄테니 가지 마시오 구사입생이지 누가 비구가라 거 내 가족 내줘 갓을 어디다 넣었소 굴뚝 속에 넣었지 아니 여보 갓을 왜 굴뚝 속에다 넣었단 말이오 그런 것이 아니라 신묘년 조대비 국상시에 쓰던 백립갓량이 단단하다고 하여 토는 없어 칠은 못 얻어 끓음에 누시며 쓰려고 구속에 넣었지 내 도구 좀 내줘 도구 좀 내줘 장만에 누웠지 장만에 누웠지 아니 우리집에 뭔 장이 있단 말이오 걷은 그냥 장이 아닌가 흥보가 시장을 차리고 질정을 못 들어 안하는 일 흥보가 들어간다 흥보가 들어간다 흥보가 들어간다 흥보 차례를 볼짝 시작 흥보가 들어간다 흥보가 들어간다 흥보가 들어간다 흥보 치례를 볼짝 시면 칠해야 칠해 흥보 치례를 볼짝 시면 절대 떨어진 헌판이 보냈줄 총총 매여 추세가 끈을 닫았어 떨어진 헌망과 밥풀 관전종이 땅줄 두통나게 졸라매고 떨어진 헌독포 실지로 총총 매여 높은 배 눌러뛰고 한 손에다가 곱돌 조대를 들고 또 한 손에다가는 떨어진 부채 들고 죽어도 향발리라도 여덟 팔자 걸음으로 의식이 들어간다 다시 흥보가 들어간다 단단 한마디 시작 흥보가 들어간다 흥보가 들어간다 흥보 치레를 돌짝 치면 절대 떨어진 던팔이 보냈줄 총총 매여 추세가 끈을 닫았어 떨어진 헌망과 밥풀 관전종이 땅줄 두통나게 졸라매고 떨어진 헌독포 실지로 총총 매여 추세가 끈을 닫았어 실지로 총총 매여 추세가 끈을 닫았어 한 손에다가 곱돌 조대를 들고 또 한 손에다가는 떨어진 부채 들고 죽어도 양반이라고 여덟 팔자 걸음으로 의식이 들어간다 의식이 들어간다 이렇게 하지 뒤에 랑이 잘 해야 되겠어. 딱 딱 해야 돼. 비식이 들어간다. 비식 비식이 들어간다. 이러고 들어갈지 별안간 걱정이 하나 생겼지. 해야지 시작. 이러고 들어갈지 별안간 걱정이 하나 생겼지. 내가 아무리 궁수나마가 되었을 망정 반남박과 양반인디 호방을 보고 허개를 허나 존경을 허나 알아. 말은 어디 것은 짓지 말고 웃음으로 닦을 수밖에는 수가 없지. 그 모아 칠첨을 들어가니 호방이 문을 열고 나오다가 박생훈 좋으시오? 그 호방 된지 오래군. 하하하하 어찌 오셨소? 양도가 부족하야. 환자 한 손만 꿔주면 가을에 착실히 갚을 터리나 그 호방 생각은 어떨는지. 하하하하 박생훈 그러지 말고 품 하나 팔아 놓으실라요? 아 돈 생길 품이라면 팔고 말고요. 우리 고울 좌수가 영문에 잡혔는디 우리 고울 좌수가 영문에 잡혔는디 대신 가서 곤장 열 대만 맞으면 대신 가서 곤장 열 대만 맞으면 한 대의 성냥씩 한 대의 성냥씩 서른 양은 꼽아 놓은 돈이오 서른 양은 꼽아 놓은 돈이오 마사까지 단 양 제지했으니 마사까지 단 양 제지했으니 그 품 하나 팔아보시오 그 품 하나 팔아보시오 흥부가 이 말을 듣고 곰곰이 생각허다 맨 맞으러 가는 놈이 말 타고 갈 것 없고 내 정강말로 다녀올 테니 그 돈 단 양을 나를 주자 저하전이 해야지 저하전 땅 땅 거동을 보아라 괴물을 기다려야지 천강 열고 돈 단 양을 내어준니 금고가 파도 들고 다녀올 테니 평안이 다녀올 테니 평안이 다녀올 테니 평안이 다녀올 테니 박금고 좋아하고 좋구나 돈 봐라 돈 돈 봐라 돈 돈두라 돈두라 이 돈을 눈에 대고 보면 삼강오륜이 다 보이고 조금 있다가 남은 침화를 손에다 쥐고 보면 삼강오륜이 끌어지겠지 보이란 건 토건밖에 또 있느냐 돈 돈 돈 돈 바라던 떡국 집으로 들어갈가서 떡국 한 푼 노치를 사서 먹고 막걸리 집으로 들어갈가서 막걸리 두 푼 노치를 사서 먹고 어깨를 글리리고 축통을 뺏뜨리며 대창부 한 걸음에 역전서 흐른 단량이 투덜을 고건다 얼씨구나 돈 바라 저의 집으로 들어가며 여부서 마누라 집안 어른이가 어디 갔다가 집안이라고 써 들어오면 우르르 우르르 걸어 쫓아 나와 용접하는 게 둘이 옳지 개질이 이사람아 당분이 앉아서 죄 이 부동이 왠지 일인가 에라 이 사람 없을 사람 이거 배웠어 다? 이거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아 지화전 안되는 데 있으면 말해봐 거기서부터 하게 여기 지화전 그러니까 안되는데 다 안되는 것은 아닐 것 아니여 돈이 안되고 돈이 안되고 돈이 안되어 어디 돈이 다녀오 다녀오부터 그 뒤에부터 안되어? 다녀오리다부터 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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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주고받고 네 처음부터 다시 하자 처아전 거동을 보아라 시작 처아전 좋아요 거동을 보아라 좋아 괴문을 기다리고 철컹 열고 괴문을 기다리고 철컹 열고 철컹 열고 철컹 열고 철컹 열고 철컹 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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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단양을 내어주니 돈 돈 돈 단양을 내어주니 좋아요 잘하고 있어 흥보가 파도 들고 다녀오리다 평안이 다녀오 시작 흥보가 파도 들고 좋아 좋아 다녀오리다 평안이 다녀오 아주 잘하고 있어 박흥보 좋아 라고 세 박 좀 먹어 하나 둘 셋 박흥보 좋아 잘하고 있어 칠청 밥 끓을 썩 나서서 헤이 칠청 밥 끓을 썩 나서서 좋아요 얼씨구나 좋구나 얼씨구나 돈바라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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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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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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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봐라, 돈, 돈 봐라, 돈 잘하고 있어 이 돈을 눈에 대고 보면 삼강오륜이 다 보이고 이 돈을 눈에 대고 보면 삼강오륜이 다 보이고 다 보이고 다 보이고 그렇지 조금 있다가 남은 치환을 잘하고 있어 손에다 쥐고 보면 손에다 쥐고 보면 삼강오륜이 끊어지니 삼강오륜이 끊어지니 복이 난 건 돈 밖에 또 있느냐 복이 난 건 돈 밖에 또 있느냐 잘하고 있어요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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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봐라, 돈 잘하고 있어 떡국 집으로 들어 들어가서 떡국 집으로 집으로를 떡국 집으로 해야지 시작 떡국 집으로 그렇지 들어 떡국 집으로 알갖어 떡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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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걸리 집으로 들어가서 들어오오오오오오오오 오늘가서 막걸리 두푼어치를 사서 먹고 막걸리 두 푼 어치를 사서 먹고 그렇게 하란 말이야 어깨를 느리고 어깨를 느리우고 느리운 거야 느리고 느려 느려 느리운 게 아니야 느리우고 어깨를 느리우고 어깨를 느리우는 거예요? 잘못 나왔네? 어깨를 느리우고 어깨를 느리우고 죽통을 뺏들이며 죽통을 뺏들이며 대차항부 한 걸음에 대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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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걸음에 한 걸음에 한 걸음에 역전설은 단양이 드러를 오건다 역전설은 단양이 드러를 온다 그거요 역전설은 단양이 드러를 오건다 시작 역전설은 단양이 드러를 온다 오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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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씨구나 돈 바라 얼씨구나 돈 바라 돈 바라 얼씨구나 돈 바라 얼씨구나 돈 바라 왜 구나에서는 음이 미묘하게 떨어지는 걸 그것을 못 맞추니까 돈도 안 나오지 얼씨구나 이거 있잖아 왜 그걸 안 해 시작 얼씨구나 돈 돈 바라 돈 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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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아 그지? 집안 어른이 어디 갔다가 집안 어른이 어디 갔다가 집안이라고서 들어 오면 집안이라고서 들어 오면 집안이라고서 들어 오면 집안 어른이 어디 갔다가 집안이라고서 들어 오면 이렇게 시작 집안 어른이 어디 갔다가 집안이라고서 들어 오면 집안이라고서 들어 오면 집안이라고서 들어 오면 그렇게 미끈하게 우르르 우르르르르 쫓아 나와 우르르르르르 쫓아 나와 영접하는 게 둘이 옳지 영접하는 게 둘이 옳지 영접을 달고 가지 영접하는 게 둘이 옳지 영접하는 게 둘이 옳지 개집이 이사람아 당군돌이 앉아서 개집이 이사람아 당군돌이 앉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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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일인가 왼일인가 왼일 왼일인가 에라 이사람 에라 이사람 그렇지 그렇지. 그렇게 해야 돼. 에라 이사람 몹쓸사람 시작 에라 이사람 사아람 사아람 그렇게 하란 말이야. 에라 이사람 에라 이사람 에라 이사람 두 가르켜 내리지 말고 에라 이사람 에라 이사람 에라 이사람 에라 이사람 이렇게 이렇게 해. 에라 이사람 에라 이사람 에라 이사람 몹쓸사람 몹쓸사람 그렇게 하란 말이야. 그렇게 에라 이사람 몹쓸사람 시작 에라 이사람 사아람 복쓸사람 사아람 해봐. 사아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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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람 그렇게. 사아람 사아람 못쓸사람 못쓸사람 그렇지. 그렇게 해야 이미지가 팍팍 전달이 되지. 정보를 전달하는데 지금 자기 마누라보고 못쓸사람이라고 그러는데 에라 이사람 사람이 중요한 거잖아. 근데 사아람이 힘이 쏙 빠져. 이 사아람 하면 안 되지. 사에다가 힘 딱 힘 들어야. 그런 것을 좀 어간을 알아서 해야 써. 알았지요? 네. 그렇게 안 하면은 내가 막 확 화가 남수록 막 혼내주고 싶고 막 그래. 하하하하 자 중중고리 내가 한번 넣어줄게. 뒤에 거를. 왜냐면은 이제 이놈은 안 배울 거지만 다음 시간이라도 별 거 아니야. 그리고 또 여행간담스롱 그것을 생각해서 내가 이놈을 넣어주는 거야. 감사합니다. 그는 안 배울 거지만 우리가 이놈의 덕분에 енной 기대되고 잘 안 해infusted. 들어왔다 얼음 탈이 참기름 이켄